슈퍼리 느낌이 있어 약간 좀 실망했어 대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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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가 남아있는 거야 대박인데 여기 자세에 보면 크림 같은 무늬도 있어요 미쳤다 아 여기 브릿지 너무 예쁘다 We're not in Switzerland It's completely different feeling No, I'm talking about the water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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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So dirty It's so that I want to swim in it all the time But you're not? No? I'm okay 진짜 더러워 Woo 느낌 있어 It's so It's so It's so 2세기 때 지어진 성이래 미쳤다 It's so c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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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카페를 엄청 찾고 있었는데 구글맵에서 카페를 보고 왔는데 아무리 밖에 찾아도 없는 거예요 되게 큰 성당 빌딩만 보이고 되게 큰 성당 빌딩만 보이고 뭐야 뭐야 하고 성당 안으로 들어왔는데 성당 안에도 엄청 숨겨져 있어요 막 여기 심지어 밑에 공사 중이야 여기 심지어 밑에 공사 중이야 근데 올라온 어떤 작은 계단을 올라오니까 여기가 이렇게 귀여운 카페가 숨어져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기 꽃으로 장식한 방도 있고 오우 유리 유리 청장이야 오우 네 오우 освabieve 소원 오우 오우 너무 맛있다 오우 그건 맛있어 사실 안 doses 오우 모로코 너무 가고 싶어요. 모로코 가면은 민트티를 호텔에서 아침마다 대접해준다고. 다들 그러던데 모로코 너무 가고 싶어요. 모로코를 가려고 저희 알아봤거든요. 근데 모로코는 드론을 가지고 아예 입국을 할 수가 없어요. 나라 자체에 드론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애들이 드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와인은 1.5리터가 우유로밖에 안 돼. 네, 네, 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엄청난 밀가루들을 소화시켜야 하니까 오늘도 호텔까지 걸어갑니다. 아까 출발한 레스토랑에서 30분 거리에요. 컷기 그리고 좋아요. 많이 춥지 않아서. 오늘은 어느덧 로마 마지막 날. 바티칸을 갑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엘티도 잘 커집니다. 이게 바티칸 지역을 구분되는 그런 건가? 진짜 약간 미니 공항처럼 해놨네.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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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배고파. 아침에 요거트만 먹고 나와서 드디어 푸드코트가 보여서 원래 푸드코트 거 잘 안 먹는데 너무 초이스가 없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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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칸 뮤지엄이랑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있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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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써있네. 시스틴 채포 구경 적당히 잘 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은 둘 다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어.. 사진을 전혀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 기록은 안 남아있고 눈으로만 잘 담아왔는데 정말.. 있지? 사람이 그렸다고 믿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보면. 천장이나 이런 데를 그릴 땐 실제로 올라가서 누워서 그렸다고 해요. 그리고 저희도 궁금해서 나와서 찾아봤는데 5년이 걸렸다고 하고 근데 5년이 너무 짧은 시간인 거예요. 되게 빠른 거예요. 실제로 저는 그 방을 봤을 때 이거 못해도 최소한 10년은 걸렸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5년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진짜 믿을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예쁘고 사람이 많고 와.. 저 줄이 뭔가 했더니 이 성당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줄이에요. 줄 장난 아닌데? 네? 빨리 와! 와.. 진짜 예쁘다. 찾아왔다. 이게 시그니처 향이래요. 찾아왔다. 이게 시그니처 향이래요. 예~~ 그리고 향수는 샘플을 주셨습니다. 짠! 다 왔다. 미리 예약하고 왔지요. 7시에 오픈이라 7시 테이블 예약했습니다. 배고파. 과연 시작한etty! 크루 맛있다. 오늘 핵 luckback of gosh dang it. 이거 진짜 맛있어 음.. 음.. 치즈 냄새가 너무 좋아요 네 와우 와우 음.. artichoke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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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와인은 레드 이것도 해프 버틀 사이즈에요 디저트를 세 개나 시켰어요 젤라또 두가지 맛이랑 피라미수 오우 진짜 맛 우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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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티라미수 대박 이거 인생 티라미수야 이게 최고의 티라미수 인생 진짜 이젠 이 티라미수 와인은 이 티라미수 최고야 음.. 이거 최고야 미치 미치 음.. 콜로세움 밤에도 꼭 오세요 우와 진짜 예뻐 조명도 예쁘고 사람도 없어서 대박이다 진짜 밤에 진짜 콜로세움 제발 제발 꼭 오세요 편집해 음.. 와.. 저 이거.. 오.. 참 와요 가쥬